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호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서 나를 뒤에서 비방할 때, 그럴 때 많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고 또 고쳐지지 않을 때 마음이 정말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에 걸쳐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도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양족존인 부처님께서도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악플에 시달린 부처님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안왕과 함께 여러 스님들과 탁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탁발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 궁시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안하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날에도 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이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 요렇쿵 저렇쿵 우리 컴퓨터 유튜브에 올리면 예를 들자면 스님이 탁발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떻게 저렇게 맨발로 다니지? 헐 뭐 어떻게 저렇게 거짓골로 다닐까? 이렇게 이런 저런 말들을 부처님의 탁발 일행 모습을 보고 이렇쿵 저렇쿵 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요만한 말들이 더 커져서 이런 말들이 되고 이런 말들이 또 저런 말들이 되어서 아니 이게 진짜 부처님께까지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하니 부처님 아주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실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안하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하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하니 만약 이 교상미국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그 나라에서도 이 교상미국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것처럼 비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하니 또 쉽게 그럼 또 다른 나라로 가면 되죠?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옮겨간 나라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안하니 이번에는 교계를 개호동하면서 그럼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옮겨간 그 나라에서도 조차도 또 이와 같이 너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서야 이제 안하니 아 예 그와 같다 안하나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그 어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오해가 일어난 곳에서는 그 오해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비난이 있는 곳에서는 그 비난이 진실로 가려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안하니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꿋꿋하게 받아들이고 마치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안하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실하게 수행을 하고 여법한 모습으로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수행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안하니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하니와 모든 비구들이 더욱더 열심히 정진을 하고 또 탁발을 나갈 때 더욱더 여법한 모습으로 또 부드럽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설법을 하고 그렇게 여법한 모습으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하신 그 나라 교상미국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기원정사에 있었던 아주 부잣집 바라문의 딸인 마가빈다에서 마가빈다와 일어난 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 바라문의 딸인 대부호인 바라문의 딸인 마간다가 부처님께 청혼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원정사에서도 정말 알아주는 부잣집이고 또 이 마간디아가 정말 또 인물이 출중한 겁니다. 인물이 출중하다는 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총각들이 남자분들이 이 마간디아에게 총을 넣었는데 마간디아는 그들 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 정도 되면 많은 빈비사라 왕 또 파사이 왕 많은 왕들이 정말 기회하는 위대한 부처님 정도는 되지 않겠나 나는 그런 분에게 청혼을 넣어야지라고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감히 머리가 그 스님에게 감히 청혼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청혼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참 무상하다. 인연이 닿으면 주름살이 지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허물어져서 마치 피고름 주머니와 같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마간디아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안 갚은 말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마간디아가 전생에 복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그 옆 나라 작은 나라인 교상미국의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교상미국에 탁발을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아 마침 이제 우리나라의 나를 피고름 주문이라고 불렀던 부처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계속 버트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나안에게 그와 같이 본문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진리를 믿고 내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을 믿고 더욱더 그 진리의 길을 실천하고 그럴수록 더 개행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더욱더 청정한 몸과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말로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모든 스님들, 비구들이 그 말을 실천해 나가다 보니 아니 마간디아가 매소한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서다 보니까 이 마간디아의 계책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남의 비방을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진실하다면 더욱더 그 진실함을 믿고 더욱더 그 진실함에 의지해서 개행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반드시 그러한 모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거짓말로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꼭 사람들의 작은 부분들의 허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다른 이의 허물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코가 비뚤어졌어. 이 사람은 입이 비뚤어졌어. 이 사람은 눈이 째졌어. 남들이 듣고 보고 싫어하는 그런 오물의 이야기들을 모으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것만 수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보석함에다가 도시락에다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이렇대 이렇게 도시락을 모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오물들을 다 모아서 한번 맡아볼래? 하면서 뚜껑을 열어서 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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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냄새나. 어우 그 사람이 이렇게 냄새나.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들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길이 그리고 내가 그러한 진리의 길을 지키면서 떳떳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 남의 허물을 일부러 모으러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가부를 짓는 것이고 스스로 더러움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와 같이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 방법으로서 이기셨다는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험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 또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숙밥부타라는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숙밥부타는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숙밥부타를 낳은 부모님마저도 그 한센병에 걸린 아들 숙밥부타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게 됩니다.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래서 남한테 글식을 하면서 정말 완전한 거지처럼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면서 살고 있는 이 숙밥부타는 밤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끙끙 앓고 어쩌다 자다가 너무 아프니까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채 어릴 때 내다 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잠에서 깼네 남의 깊은 잠을 깨는 분 분이라 안 했겠죠? 깨는 삑놈 이랬겠죠? 삑놈 남의 깊은 잠을 깨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서 숙밥부타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깊은 잠을 깨는 놈 이렇게 부르는 그 자체가 이름이 되어서 숙밥부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숙밥부타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천하고 나는 복이 없고 나는 너무 너무 우울하고 나는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사성에서 부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봤습니다. 아 누가 부처님께 공량을 올리는 잔치를 벌렸구나 하고 생각해서 가서 남은 음식이라도 내가 얻어 먹어야지 하고 갔었는데 아니 보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온 김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의 내용이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존귀함으로써 다 평등하다. 사람이 빈부기천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스스로 탐내고 어리석고 화내는 마음에 의해서 그것의 옷에서 기하고 천함이 가려지는 것이지 태어남과 그리고 계급으로 인해서 기하고 천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법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 수바부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스스로도 존귀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부처님의 법문을 더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니까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당원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수바부타가 뭔가 자기 자신한테 달라진 생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변했다는 걸 느끼고 이것을 부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아 보시고 수바부타가 이제 깨달음의 인연이 되어서 정말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법문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비구들이 한두씩 흩어졌는데 부처님께서 탁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수바부타가 용기를 내어서 부처님께 다가가는데 부처님의 법을 보고하고 그리고 스님들을 보호하는 신장들은 아직 공부가 되지 않아서 이 수바부타는 정말 한샘병에 걸려서 비천하고 그리고 아주 남노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처님께 달려가지 하고 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바부타에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남노하고 비천한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부처님께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바부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수다우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은 모든 우리 중생들은 다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탐내고 어리석고 화내는 마음을 벗어났을 때 모두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천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 한샘병의 모습은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옛날에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비천함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는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의 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의 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이 와 정말 이 수바부타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처님께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더 깊은 법문을 듣고 이 수바부타는 더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존귀함과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리 남루하고 비천하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의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서 그런데 도적을 만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수바부타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천신들 가운데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신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아니 속세에서 한생병으로 거지처럼 살다가 어떻게 곧바로 죽자마자 천상에서 높은 천신들 가운데서도 아주 높은 집이 올라왔지 그렇게 해서 천신들도 하늘에서도 땅과 같이 이 수바부타를 또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신들이 공부가 되지 않는 천신들이 또 수바부타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올라가서 법문을 해 주십니다. 수바부타는 그러한 능히 남을 비방하고 남이 수바부타를 비방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진리를 믿고 실천한 수행자이다. 그 공덕으로 이러한 높은 천신의 지혜에 올랐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고 곧바로 죽음을 얻은 것은 이 수바부타도 전생에 숲에서 어느 날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센병에 걸린 벽지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벽지부를 보고 한센병에 걸린 벽지부라고 비방하고 욕을 한 거예요. 그 갑으로 인해서 이 숲바부타도 금생에 한센병에 걸려서 이와 같이 비방에 휩싸였을 뿐이다. 설법을 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숲바부타조차도 자기 자신의 진리의 길을 믿고 그리고 더욱더 그 진리의 길에 의지해서 스스로 계행을 철저히 지켜서 나아갔을 때 모든 비방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따돌림이나 또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니 라고 대응을 하면 오히려 오히려 그러한 비방은 더 거세집니다. 그죠? 더 거세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의 진리가 드러날 수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더욱더 그 진리의 길을 실천하고 계를 지키고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들도 설령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험담한다 하더라도 절대 너 왜 험담했어? 왜 내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믿고 그리고 내가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의지에서 나아간다면 능히 그러한 비방과 그리고 나에 대한 오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과 또 숙밥받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뒤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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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